난 KPEX 행성에서 20번 년이나 걸려 드디어 지구에 도착한 외계인이다. 지구에서 외계인인 걸 들키면 추방되기 때문에 오늘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지구인들이 다니는 헬스장을 등록해보겠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헬스장인 로아스입니다. 완벽했어. 지구인처럼 자연스러웠다. 여기 보시면 회원가는 1개월에 5만원, 2개월에 10만원, 3개월에 15만원입니다. 잘 안 보입니다. 눈 뭐야, 눈! 난 지구에 온 지 1년 차 외계인이다. 저 애송이 자식이 외계인인 걸 들키지 않게 도와줘야겠다. 6개월 건으로 끊을게요. 야, 이 애송이 자식아. 이게 뭐야, 눈이. 죄송합니다. 시력이 나빠서요.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써야지. 자, 안경을 붙었어. 잘 보입니다, 잘 보입니다. 근데 무엇보다 님 말투가 되게 상해. 외계인인 게 너무 티나. 너무 티나서 답답해 죽겠어. 답답해. 외계인 너무 같아. 요즘 왜 이렇게 오랜만에 나오셨어. 꾸준히 나오셔야지. 이렇게 몸 만들라면. 처음 보는 분들이. 몸이 굉장히 좋으세요. 목소리 왜 이래. 귀 운동 꾸준히 하셨네. 아니, 근데 이거는 무엇입니까? 단백질 셰크인데 나처럼 운동 열심히 하고 힘들 때 먹는 거예요. 아, 수고했어. 아, 수고했어. 수고했어. 아, 엄청 수고했어. 제가 이제 운동하는 거 보여드릴 테니까 열심히 배우시란 말이에요. 부러워만 하지 말고. 아, 수고했어. 아, 수고했어. 수고했어. 난 지구에 온 지 10년 차 되는 외계인이다. 제 성의 것들이 외계인인결 안 될 길이 도와줘야겠다. 머리에 나무 보여. 외계인이야, 외계인. 어떻게 갔지?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머리에 나무가 자란 걸 깜빡했다. 나뭇잎으로 안 보이게 변장했으니 이제 모르겠지. 완벽해. 외계인인 걸 아무도 모르고 있군. 야, 애들 와봐. 니네 외계인이지? 외계인인 거 다 티내고 다닐래? 이 앞에, 헌혈의 집에서 헌혈한 사람 누구야? 누가 헌혈하래? 헌혈을 하고 다녀. 헌혈하지 마. 뉴스에 나올 뻔 했으니까. 야, 헌혈하고 받은 영화표로, 영화 보러 가자. 알겠습니다. 에어리언 개봉했다, 가자. 근데 에어리언 그거 실홥니까? 내가 아는 형 얘기야. 완전히 실화야. 실화 맞습니다.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그 제보 받고 왔습니다. 우주정보구 요원입니다. 당신들 외계인 맞죠? 무슨 소리예요? 우리 지구인이에요. 아, 그럼 저 사람 저 귀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? 귀 왜 이렇게 커? 어제 홍대에서 시비부터 귀빵맹이 맞았습니다. 아, 무슨 귀빵맹이 맞았다고? 귀빵맹이 됐어요? 귀빵맹이 됐어요? 귀빵맹이 됐어요? 아, 그럼 당신 머리 이거 뭐야? 머리 뭐야, 이거? 똥머리 한 거 아니야? 아니, 장난 아니야, 진짜. 아니, 머리 안 까봤어, 똥머리 한 건데 그걸 왜 그래? 아니, 청주인이 됐는데 어떡하냐고?